자기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남자들만 골라서 사귀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리섭에 따르면 이런 여자들은 너무나 멍청해서 사랑한다는 남자의 거짓말에 쉽게 속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돼서 평범녀에 불구한 자신이 우월남과 급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난 오빠들에게 섹스를 위한 노리개에 불구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면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월하도록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남자가 여자를 속이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월 남이 평범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여자가 그것을 믿는다면 진짜 사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남자의 일부 다처용 사랑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일부 다처 전략과 일부일처 전략을 구분해야 하듯이 여자의 경우에도 일부 다처 전략, 즉 우월한 남자를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전략과 일부일처 전략, 즉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자를 독차지하는 전략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에게도 일부 다처용 사랑과 일부일처용 사랑이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일부 다처 전략을 쓰려 한다면 질투를 너무 많이 하면 안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할 때마다 질투에 불타오른다면 우월한 남자의 세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쓰기가 매우 힘듭니다. 일부 다처용 사랑에 빠질 때는 일부일처용 사랑에 빠질 때에 비해 질투를 훨씬 덜 하도록 여자가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일부 다처 결혼 전략을 쓰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냥 남편하고 섹스를 하면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평범녀가 일부일처 결혼 전략을 쓴다면 남편이 평범하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서는 바람을 피워야 합니다. 남편이 우월하면 남편으로부터 좋은 유전자 말고도 온갖 떡거물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자가 일부 다처 전략을 쓰면 여러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아쉬운 쪽은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여자에게 갑질을 하기 쉽습니다. 남편이 아내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갑질의 한가지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들 때문에 어떤 여자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일부 다처 성향이 강하다고 합시다. 원시사회에서 그런 여자는 일부 다처 결혼 전략, 즉 우월한 남자의 세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일부 다처 결혼을 하면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식 수를 늘릴 수 있어서 좋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일부 일처를 법으로 강제하는 현대사회에서 우월남과 평범녀가 눈이 맞았다고 합시다. 우월남도 일부 다처용 사랑에 빠지고 평범녀도 일부 다처용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자가 결혼을 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리섭은 이런 사례들을 보고 남자의 사랑 고백이 섹스를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멍청해서 그것을 순진하게 믿는다고 해석합니다. 우월남과의 결혼을 꿈꾸다가 그 남자에게 차이는 여자의 비극이 남자의 속임수와 여자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리섭은 우월남만 골라서 사귀는 평범녀에게 자기 객관화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이 평범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비극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싶습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진화한 남자와 여자의 일부 다처용 사랑이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 비극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일부 다처용 사랑은 여자의 상승 짝짓기 본능의 한 가지 양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 여자가 상승 짝짓기를 하기는 일부 다처제 사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때 여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결혼으로 이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원을 낭비한 겁니다. 하지만 콘돔이 판을 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식 이득과 번식 손해에 대해 따지는 것이 상당히 무의미해졌습니다. 만약 제 해석이 옳다면 일부 여자들이 자기 객관화를 못해서 우월남에게 차이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들의 상승 짝짓기 본능이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강해서 현대사회에서는 결실을 맺기 힘든 사랑에 집착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여자들에게 리석과는 다른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자의 일부 다처용 사랑 또는 상승 짝짓기 본능이 현대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 매우 힘들다는 점을 인지하고 때로는 자신의 본능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남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일부 다처용 사랑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깊은 연애 또는 결혼이라면 사랑이라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자의 일부 다처용 사랑이 일부 일처제 사회와 만나면 일이 꼬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연선택이 놀랍도록 정교하고 기발한 형질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맹점처럼 바보 같은 것들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형질이 진화한 과거 환경과 그 형질이 작동하는 현재 환경 사이에 차이가 클 때는 바보 같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의 차이 때문에 일이 꼬이는 것을 진화적 브릿지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건강에 해로운 고도 비만이 만연하는 이유 남자가 야동에 엄청난 시간과 정액을 낭비하는 이유 남자가 토킹바 여자에게 돈을 엄청나게 바치는 이유 헬창이 여자들이 싫어할 정도로 큰 근육에 집착하는 이유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공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살인사건 뉴스를 대서특필하는 이유 번식기계로 진화한 인간이 현대사회에서 자식을 조금밖에 안 낳는 이유를 진화적 브릿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